제 환자분들 중에 약 먹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양제니 처방전이니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약이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정말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좋은 습관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대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누구나 약을 많이 먹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분들의 소망이자 바람이죠.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수면 습관이 장수의 비견인 걸 모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저 또한 일반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을 때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논현내과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건강한 습관, 바로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더 좋은 의사로 발전할 수 있어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약물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초고령 환자들, 간이나 신장이 좋지 않아서 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 혹은 약물 치료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치료가 불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현내과 전문의로서는 반드시 비약물 치료에 능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지도 교수님께서 한 가지 더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바로 의사가 배우는 의학 논문이나 의료 서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부터 비약물 치료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에서는 의사들이 비약물 치료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환자의 건강 상태가 비약물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크게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대체의학, 곧 약물 이외의 치료 방법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요. 현재 환자들 또한 약물 치료보다는 대체의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시청자분들도 또한 관심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약약계 트렌드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의사들이 약을 줄여가자는 취지인 deperscribing.org라는 단체를 만들 정도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거나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해온 약들을 줄일 수 있도록요. 심지어 피부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들도 아름다운 피부나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내적 건강 또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과 영양제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영상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활 습관으로 현재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충분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 너무 식상한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있을까? 라는 자세로 추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셔야겠습니다. 혹은 식습관을 바꾸셔야겠습니다. 라는 의사의 권면에 네,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보다는 어떤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반드시 나에게 맞는 적합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약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년기나 장년기의 건강 이상 신호를 들었을 때 오로지 운동이나 식습관만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이 부담스럽더라도 건강을 위하여 때로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은 건강한 습관과 피로에 따라 적절한 약을 복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